합병 호재도 없이 주가가 급등한 스펙주를 조사했더니 일부 종목에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나 거래량이 적은 스펙 특성이 악용돼 애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휘말린 걸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합병 기업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뛰어들면 손해가 클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장중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한 스펙주.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급등락세를 보이면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정적 VI, 변동성 완화장치를 발동시켰습니다. 그러자 특정 계좌가 대량의 상한가 매수 효과를 제출해 예상 체결가를 끌어올렸고 다른 투자자들도 덩달아 높은 가격의 매수 효과를 써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계좌는 정적 VI가 종료되기 직전 매수 효과를 취소했습니다. 단일가 매매 시점을 노려 예상가 상승을 유도하는 시세 조정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주가 상승이 과도한 스펙 17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개 종목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 규모와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 조정이 쉬운 스펙조의 약점을 노린 것 한국거래소 측은 합병 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스펙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합병 대상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주가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스펙 이후는 MP와 합병 상장했는데 MP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상장일 이후 주가는 줄곧 내리막셉니다. 삼성스펙 이후의 상장일 전일 주가는 1만 5백 원. 하지만 상장일 주가는 급락하며 하루 새 8,700원까지 떨어졌고 오늘은 7,950원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유한타 제6호 스펙과 합병한 다보링코도 비슷한 상황으로 합병 소식이 알려진 후 치솟았던 주가는 상장 후 하락세입니다. 자칫 뒤늦게 뛰어든다면 손해가 클 수 있는 만큼 단순 합병 소식의 투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호 예수 물량부터 기업 실적이나 전망 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